소음을 잠재하는 테크놀로지의 완성 여행자를 위해 설계된 조용한 심장 노일즈가드 2.0의 새로운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완벽한 사운드를 위해 볼륨을 확인해 주십시오 볼륨 컨트롤은 오른쪽 핸드폰 컵에 위치해 있으며 상하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 왜 원치 않는 소음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당신의 음악 감상 시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도도한 외관 속에 감추어진 고수파 소음 차단 기술의 제나이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나이저 노일즈가드 2.0 라인업은 다른 헤드폰을 평범하게 만드는 기술이 숨어있습니다 소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능력은 더욱 드러납니다 헤드폰 주변 소음의 주파수를 인식하도록 설계된 이 기술 낮은 주파수 소음을 활성 자공으로 분리해 당신의 얼굴 반대편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듣고자 하는 사운드만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원치 않는 소음 때문에 더 이상 볼륨을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나이저 소음 제거 버튼 하나로 말이죠 제나이저는 기계가 아닌 자유로운 기술입니다 언제든지 노일즈가드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운드의 가치를 높이는 이 조용한 빨간 심장을 경험해 보시죠 노일즈가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헤드폰 컵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3초 동안 빨간 빛이 들어올 때까지 눌러주십시오 만약 노일즈가드 상태에서 누군가 대화를 원한다면 이 심플한 노일즈가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십시오 대화 기능 상태로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노일즈가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SRS 와우 HD 기반의 릴리 스포트는 어떨까요? 우아한 노란빛이 시작되는 순간 강렬한 카리스마를 주닌 사운드에 PXC 360PT와 MN 550으로 인해 당신의 심장은 부근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새로운 심장을 만나볼까요?